To the right Come on Hey Turn around Yes I'm a spy 길 위를 애매다 결국엔 찾아내지 You, you, you 아오 고고 난 시작해 오늘 밤에 숙녀들은 좋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춰 좀 지나게 나답게 미쳐보는 거에 내 품을 갖춰 너따라 구운 침을 내대는 많은 아예 너따라 구운 침을 내대는 많은 아예 너따라 달러 마구아무대라 들이대는 아매파들과 난 피검아 내 앞길을 마치마 오면 난 너의 spy 페이스 따라 흔들리는 샴핑 You make my hurtful days 잔챙이들은 지워넣답게 Here I am 아오 다가와 지금 이 순간 날 느껴봐 You don't know my name I'm fine I'm fine 가지마 오늘 밤은 내게 빠져봐 I know who I am I'm fine 가까이 와 나 바라봐 시간은 없어 마지막인 것이 널 갖고 싶어 벌써 불을 붙은 우리 이제 그만 이리와요 나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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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은 내게 빠져봐 I know who I am I'm fine everybody 나도 바라봐 왜냐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정답이 나는 노래 전사 다음 곡? 잘 몰라요 아직은? 지금은 아마 그냥 수록곡 수록곡 이소라의 가요광장 모소라의 프로포즈 전사돌에서 남친돌 이미지로 변신한 BAP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볼게요 네 이다혜씨 뮤비에서 모두 연기했는데 누가 제일 연기 잘하나요? 체질이나 했던 멤버는 누군가요? 대형군이 아니죠 이번 뮤비의 천사 뮤비에서는 힘찬형에 굉장한 연기를 했어요 여기서 오열 연기를 하면서 총도 들고 장난 아니었어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냐면 원래 대형군이 주인공이었는데 힘찬형 연기를 워낙 잘해서 주인공이 힘찬형으로 바뀐 힘찬씨가 얼굴이 영화배우 비주얼얼굴 느낌이죠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국악구 얼짱 힘찬 부산원빈 대현 누가 비주얼일 중인가요? 근데 요즘엔 비주얼이 좀 뒤바뀌었어요 저희가 판도의 중심이 됐었는데 영재군이 살 빼고 머리 염색해서 굉장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재씨 신승훈씨가 아주 어렸을때 데뷔했을때 느낌이 좀 나는거 같아요 영재군을 보시면 군대에 가계신 유승호분이랑 약간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 혼납니다 왜요? 누구한테? 영재군이 정말 닮은 사람을 제가 찾았거든요 정말요? 박솔미씨랑 굉장히 닮았어요 박솔미? 박솔미 여자분이요? 그것도 혼납니다 닮았어요 닮았죠 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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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2님 종업오빠 그 섹시한 엉덩이는 타고나는건가요? 아니면 운동으로 만든건가요? 어느정도 타고나죠? 그렇죠 이제 타고났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갖고 태어난 것 같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제 엉덩이가 이제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저에게 이런 엉덩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업이 나왔는데 엉덩이 얘기만 계속하고 가는거 같아서 저도 제 의도는 아니에요 제 의도는 있었어요 김은영씨 BAP는 전사 이미지가 강한데 그 이미지가 제일 약한 멤버는 누군가요? 음 제일 약한 멤버는 힘찬이 형 힘찬이 형 힘찬이 형은 오히려 약간 남자답긴 하지만 전사 이미지 보다는 그냥 진짜 약간 묵직한 남자 그런 소프트한 고급스러운 매력이 좀 더 있는 친구라 전사는 약간 와일드한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제일 힘 안 세 보인다 멤버들이 볼 때 그리고 사실 몸이 약해요 제가 맨날 아픈거 같아요 항상 약을 먹어요 약을 뭘 먹어요? 건강식품 비타민 장어 이런거 꼭 오메가 먹으면 좋아요 백은하씨 질문이에요 월드 개념돌 용국씨 요즘 실천하고 있는 좋은 일은 뭐가 있나요? 아 뭐 실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BAP 이름으로 해외에 학교를 건립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건립하기 위한 적금이 만기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와 네 그게 사실 이제 뭐 옷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여름 전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아니 이런 남자 어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예 진주 발견한 기분이에요 와 통장을 갖고 돈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없다고 얘기하겠지 여자친구 사귀어 봤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이 돈도 못 모으지 않았을까 여자친구한테 가느라고 누가 용국씨랑 결혼할지 모르지만 한참 뒤에 일이지만 그 여자 질투 난다 자 오늘도 뮤직뱅크 1위 후보인가요? 아직은 잘 아직은 잘 몰라요? 이번에 1위 만약에 되면은 네 공약 하나 세워본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공약을 세운 게 있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랑 저희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스탭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원래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마 월요일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아마 조만간 좋은 일을 하러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자 1020님 질문이에요 네 대현 오빠 영재 오빠 네 콘서트에서 불렀던 I believe I can fly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 I believe I... 네 그 I believe I can fly인데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wing my wings and fly away 찾아오고 싶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앞으로도 더 멋지게 승승장구 하기를 응원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P.A.P입니다 러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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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시